오 안 보인다 진짜 진짜 잠옷이 바뀌었죠? 노란색에서 바뀌었죠? 아직 반죽 안 됐어 아니 됐어 모양이 이렇게 쪼끄미양 그렇잖아 이게 아니야 조금 잘라 아껴 써야되 아껴 써야되지만 오늘 단죽할게 안돼 안돼 이거 반죽해야지 안된다고 하지마 줘 합쳐야되 내가 합쳐서 반죽하면 안돼? 안돼 너는 어떻게 만들지 얘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죠 볼은 핑크색으로 만들거라고 코를 빨간색으로 해야되나? 눈 검은색 코를 빨간색으로 해야되나? 아니 내 코 빨간색 아닌데 아니 그럼 그냥 빨간색으로 하자 더 꾸며주면 좋겠다 더 꾸미면 음 얘가 지우개가 아니야 얘가 지우개가 지우개가 아닌게 돼 비켜 비켜 안 보이잖아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물론이 귀 귀가 좀 작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귀는 귀가 아니구나 눈이구나 귀가 없는데 눈 엄청 작아야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검은색에다가 좀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네요 개구리니까 붕이 보컬 보컬 칭 보컬 보컬 남은 핸드폰을 찍어놔 네 아직 안 끝났는데 아 이런 삭막한 분위기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노래 틀지 마 틀릴 거야 몰라 틀든지 그냥 얘를 뱃 좀 뜯어야겠네요 너무 반죽이 이상하게 됐어 이게 첫 짝은 아닌데 얘가 넷째 짝이거든요 근데 첫째 짝은 망쳐서 신난거 소리 너무 커 내 영에 쏟아봐요 한 번만 나 한 번만 왕뽕 안 잊어요 땡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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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지켰어요 렛츠고 자갈치 하지마 땡갈로 이게 무슨 노래 듣는 거야 아니 길게 만드는 거지 네 네 꺼 끄라고 끄 라 고 라 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부착을 부착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고 네 이렇게 하면 눈을 직접적으로 붙인게 티가 안납니다 아 너무 가깝다 아 개구리는 처음이야 저희가 뭐 계획적으로 막 준비하고 막 그런게 아니라서요 그냥 마크한거 네 마크하죠 절대 마크한거라고 듣지마세요 마크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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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크해서요 그냥 뭐 그러니까 만들기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토끼가 된 느낌이다 아 아우 내 손 니쌤 내 손 개굴 개굴 개굴이 너네를 한다 호호 랍띠 랍랍랍랍 랍랍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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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이 눈을 이렇게 간절해준 다음에 똑같이 아 손 들어 안 Stage 또 모녀 물티슈둥 물티슈둥 갖다 줘 나는 내 실제 이름은 말하고 얘기한 거야 너 실제 이름 아니잖아 너희 실제로는 안최최잖아 난 단무얼을 할 수 있어서 한거야 볼티슈 식탁에 있잖아 여어 똘똘 있어 있는데 갔었지 네 이렇게 해서 왕론이가 됐네요 왕론이 왜긴 네 그냥 개구리라고 하지말고 개구리라고 하지말고 네 이름을 지어줘야겠어요 맹글맨 몽글랑 몽글랑이니까 헬로키티는 그냥 헬로키티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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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번엔 제가 반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검은색을 반죽을 보겠습니다 핑크 핑크색을 반죽을 보겠습니다 핑크색 해도 돼? 그래 프루트 과일이란 뜻이죠 누나 이거 잘라야돼? 핑크색 잘라야돼? 잠깐만 조금만 잘라 됐어 이만큼? 아니? 너무 많아 이만큼? 이거 내가 잘라야돼 이거 갖다놔 이것도 갖다놔 이거 위에다 놔 잘라야돼 이 정도로 잘라줍니다 너무 조금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하지 않아요 절대 내꺼 아 여기 잘라는게 있었네 아 내꺼는 내가 내가 반죽할꺼는 내가 반죽한다고 했잖아 이거는 이거 이거 혹시 모르니까 박죽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이거 막대 어디서 어디 언제 쓸건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웬만하면 댓글 안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나 그런 거는 물어보는 거죠 아 멀티슈 야 나 손닦고있게 이거 앉지지마 헬로우 헬로헬로 죽음 제굴 제굴 제굴이 나이를 낸다 이 부분은 어디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있을까? 자, 이리와 이 부분은 이리와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나 놀거 있어? 내 쪽에서? 잘라서 놀면 안돼? 네 거 네 걸로 해 없어 네 나 놀거 있어? 내 쪽에서? 잘라서 놀면 안돼? 네 거 네 이렇게 조그맣게 핑크색으로 네 솔로도 지우개 만들 수 있지 누나 만들 수는 있지 근데 네 네 이렇게 귀여워 귀엽죠? 귀엽다 귀엽다 오 네 귀엽습니다 귀엽다고 해줘요 음 네 그리고 얘를 얘 나머지 거를 보리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끄니깃 이렇게 맨날 끄니깃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깨끗한 쪽으로 뒤집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차피 뭐 치우면 더러워질 거지만 네 아주 귀여운 개구리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몇 분이냐? 완성 안됐어 입이 없더 몇 분이냐? 18분? 이제 빨간색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절됐네요. 죄송합니다. 입이 입이 입 때문에 돼요. 끌까? 아니 끄지마 이것만 하면 돼. 네 이거 지금 오 하고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 보죠. 이거 보죠? 네 오 하고 있는 거를 네 저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왜 나는 한 번부터 안 해? 네 했잖아. 하나밖에 안 했잖아 누나는 다 하고. 어쨌든 했잖아. 한 번밖에 안 했잖아. 네 그냥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네. 네.